어제 오후 4시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벽계리 21번 국도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나 3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승용차와 마주오던 1톤 트럭이 충돌한 뒤 두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3분 만에 꺼졌지만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과 승용차 동승자인 40대 여성이 현장에서 숨졌고 승용차 운전자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